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에 댓글을 알아보는 편안시아 댓글뉴스 배그맨 황영진입니다. 임영웅, 강다니엘 이어 안경 모델 지난 24일 안경 전문 브랜드 키싱하트는 공식 SNS를 통해 임영웅을 새로운 광고 모델로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임영웅이 안경을 쓰고 있고요. 앉아있는 모습이 있는데 약간 뿌옇게 돼 있어서 신비로움을 자아냈습니다. 임영웅이 안경 모델이 된 정말 특별한 이유는 바로 기존 모델이 강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8월부터 약 2년 넘게 모델했던 강다니엘을 이어서 임영웅이 모델이 된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팬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키싱하트 모델 축하합니다. 영웅님 얼굴도 작고 아이돌 못지않게 동안이에요. 대박 안경 태사로 가야지 영웅님이 작용한 거 꼭 볼 거예요. 키싱하트의 탁월한 선택이네요. 울영웅님 안경 진짜 잘 어울리잖아요. 탁월한 선택 우리 가족 안경 다 바꿀 거예요. 히어로 축하합니다. 영웅님 안경 쓴 모습 너무 모범생 같아요. 안경이 잘 어울리는 유일한 가수. 임영웅님 정말 대단해요. 지금은 정말 영웅시대 라는 댓글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임영웅님 안경 잘 어울리시네요. 그래도 안경은 제가 제일 잘 어울립니다. 라고 아이디 오로로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오로로 안경 벗으면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2021년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2021년 영웅년 아닐까요?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